오늘 준비한 종목 2종목 준비해 왔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섹터예요. 폐배터리 그리고 AI 관련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성일 하이텍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성일 하이텍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 및 전처리 과정 습식 재련 소재 생산 등등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성일 하이텍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 보시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 증가하고 단기 순위 좋다. 너무 좋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너희들 정말 잘 운영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25년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섹터와 종목이기도 합니다. 3대주 삼성DI와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요. 여러분. 뉴스만 보고서 매매 절대로 진행 안 합니다. 이 뉴스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던 뉴스예요. 어제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밤사이에 1시간 동안의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아니요. 물 및 협상 계속했을 거고요. 분명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부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뉴스 이미 준비되어 있는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매매 포인트가 있냐면 기준 캔들이 일단은 등장을 했다. 즉 세력의 흔적을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관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네올 매매 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요정도 지금 한 184개의 복만 보실 수 있게끔 차트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차트를 한번 길게도 보시기를 바래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실제로 HTS를 좀 켜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 매매해요? 안해요? 매매해요? 안해요? 안 한다니까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고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이거 먹는 거예요? 고수의 영역. 고수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시면 이거 그냥 죄다 손실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력은 확인을 했어요. 맞죠? 정보력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수익을 길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추세 전환했죠? 자, 슈퍼맨 어디 있습니까? 슈퍼맨. 자, 여러분 슈퍼맨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두 손으로 강하게 앞구비를 한 상태에서 말아올리고 있죠? 변곡점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자리 나오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기준 캔들이라고 있습니다. 기준 캔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 캔들. 자, 기준 캔들은 여기에서 공부를 하셔야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라인을 잡아 놓으시고요. 고점에 나온 이 장대 양봉. 기준 캔들로 잡히는 겁니다. 와, 그거를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노란 톡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준 캔들. 자, 고점과 저점의 라인을 잡고서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이 벌써 몇 개가 부합이 됩니까? 추세 전환 성공했고. 이거 단기 추세로는 하락이죠. 단기 추세로는 하락인데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저점에서 2만 7을 올렸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게. 자, 저점에서 2만 7을 올렸어요. 조정 줘야 되겠죠?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소화시켜야 되겠죠? 소화 과정이다. 올라간다 안 간다? 갑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콘택트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 AI 반도체 업체 아시아. 자, 총판권까지 보유한 것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 등의 공공기관에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자, 여러분 미 국방부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나요? 자, 매수 포인트. 자, AI 반도체 관련 중이다. 자회사 시큐센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와우, 대박이죠. 자, 데이터 아시아 총판권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얘는요, 여러분. 한 템포 빠르게, 반박자 빠르게. 네, 뭐예요? 자, 차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동전주라고 해서 무시하시는 분들 가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동전주이건 주가가 굉장히 비싼 것이고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효자 종목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5년, 10년 대주주 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수익만 내면 됩니다. 자, 단기적인 우리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 진행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고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자, 저점, 최저. 아유, 너무 친절하게도 알려줘. 여기가 저점이에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만 지켜내면 되니까 안전하게 손절 라인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오른쪽으로. 자, 병곡점 슈퍼맨 등장. 자, 슈퍼맨 등장했죠?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 누구 주머니에 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차기 직전입니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께 조언 한 가지 남겨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지면 내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억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안 사지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매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